아 너무 남아 오징어 2마리 사야되나? 야 이거 한치 아냐? 여기가 문짝 하난데 문짝 하나 두개 사서 이렇게 붙일까? 야 왜 한치를 사왔어? 아... 바다나 하나라고? 어디서 잡아와도 바다나 아 좋다 좋다 시작하자 아 어디부터 시작할까? 여기서 사면 되지 함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함 사는 가로이만 안 있지 아무도 안 오는데 야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함 사세요 함을 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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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사세요 함을 사 함 살라고 하여 있는 이게 뭐게 뭐고 있는 아 이거 어떻게 되시죠?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신부의 신부의 언니의 남편 된 사람입니다 아 언니의 남편? 아 이거 바다 깔 깔기 전에 내가 한 번에 얼마든지 한 번에 하고 어디야 어디야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봉투 너무 가볍네 뒤로 가네 뒤로 가네 자 얼마인지 2 2 3 3만원 자 3만원은 어떻게 했느냐 3만원 3 3 3 3 3 3 3 3 자 누구세요? 아 친구예요? 아 친구 결혼했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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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친구의 댄스 1 2 3 4 넌 너를 달아나고 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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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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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여기까지만 행사 왔어? 내가 안 가져가는데 내가 안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돼 충분히 가야지 이 소설대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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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우리 장인 장모님을 향해서 큰절 진절 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우리 반절 드리고 어 무릎 꿇고 안고 댄스 아이 아니 기쁜 하루 숨소리가 아니 아니 숨소리가 아닌데 털 넣고 큰치 넣고 신부가 거기합니다 떡은 원떡입니다 떡 한 아니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? 아니 하물 무사히 전달해준 준 준현과 경환을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. 두 사람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각 준호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볼까 살벌하다 형은 진짜 왜 왜 왜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뭐하는 거야 도전하잖아 나는 쉬지는 않아 뭔데 이게 노래화사 아니야 어 맞아 푸치니의 트란도트라는 오페나 알고 있니 트란도트? 트란도트 내 쓴 더름아 내 쓴 더름아 풀포츠 풀포츠 어떻게 알아 풀포츠 다 알지 대한민국 알지 다 알지 대한민국 알지 아 풀포츠가 이미 한거야? 풀포츠가 다 눈물을 흘리게 했어 진짜? 크라이막스 같은거 빈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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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데? 무슨 일은 안 answer 이 ㅈㄴ 이겨 야야야야 야야야야 하지마 이거 나 이제 내가 아까 연습하다가 알았어